데일리룩 필수템, 신발과 가방! 이랜드몰 슈펜의 가성비 아이템들 더 가성비 있게 득템할 수 있는 시크릿 쿠폰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먼저 스케어 투 디자인의 플랫슈즈 텍스쳐도 고급스러운데 2만원 초반대라니 완전 가성비 갑이죠? 컬러도 무려 8가지 요즘 핫한 실버와 활용도 만점인 화이트 쿠션이 짱짱해서 발도 편해요 리본 디테일도 귀엽죠? 다가오는 여름 얼른 샌들도 준비해야겠죠? 트렌디한 그 자체인 피셔맨 샌들입니다. 청량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컬러 구성이고 휘뚜루마뚜루 신기 좋은 블랙과 산뜻한 라이트 옐로우 도톰한 스펀지 덕분에 착화감도 좋아요. 다음은 숄더백 아니 이게 3만원대라고요? 빈티지한 분위기 가득한 크랙 레더고 평소에 데일리백으로 드리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클래식한 블랙과 사랑스러운 바이올렛까지 컬러 구성은 총 4가지고요. 직장인 대학생 데일리백으로 왕추천! 이 쇼츠를 보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시크릿 쿠폰! 에이프롬 특별 혜택으로 20% 할인된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음.